오늘은 1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 암송할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하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부여자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백성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서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간혹 예수님과 부처와 무한마들을 동일한 자리에 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손을 잡으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들도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받은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언한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눈을 들었을 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마땅히 보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실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정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